E클래스입니다. 벤츠 E클래스 어제 마당에 들어왔구요 오늘 자동차 번호판을 탈가하고 말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벤츠 E300 CDI 4매틱입니다 차량 상태는 많이 안졌네요 페인트에 이색이 있고 하지만 이 녀석은 흰색이라 가격을 잘 받았습니다 솔드아웃 이건 팔렸구요 탈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좋죠 그렇지만 엔진 미션이 살아있으면 엔진 미션이 안좋더라도 저희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벤츠 E클래스 E CDI E300입니다 E300 CDI 디젤이구요 엔진 상태는 조금 안좋은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경쾌하지 않는데 이건 디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하우스나 전문부의 사고는 없어 보입니다 조수석 팽단은 교환된 걸로 보이구요 본닛은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유관으로도 사고 유무를 확인하지만 중요한 차 같으면 구마 가이지로 황금이나 페인트 사고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부분의 사고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백판넬 전체는 이상이 없구요 그 다음에 저 캔더도 제가 체크해 본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이 녀석은 차량 상태는 안좋은데 큰 사고는 없습니다 젠츠 아우디 BMW 넥서스 수입차 수출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고장차도 가능하구요 외관 상태가 안좋은 차도 수출 매입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